아 마이오 스윙공? 게임의 스윙공? 어? 뭐야 이거? 오 깜짝이야 나 깜짝 놀랐네 저 영정열차 타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네 영정열차 타는 줄 알았네? 이거 뭐야 하면서 깜짝 놀랐네 오프닝에서 깜짝 놀랐네 와씨 나 방송 그만하는구나 하면서 깜짝 놀랐네 갑자기 왠 블루스 아쿠님이 자격될 뻔 교복후에 교복후 갑자기 빠이빠이 하길래 어? 오우 와라라쿠님이 키우키우 깊은 뜻이 있으셨네 흐흐흫 저 골로 보내실라고 블루스님 방송 그만하시오 네오제로님이 아우그럼요 라삼님 키우키우 키우 영정 케이티엑스 탈 뻔했어 진짜 영경, 영정 무궁화열차 영경, 영정 무궁화열차 저 어떻게 좀 돼요? 아하! 버튼 두 개만 쓰는구나 블루스 아쿠님이 여자 기술 중에 타기가 효과적이었던 걸로 이응나 뭐 와이씨 여자라고 무시하냐? 이씨 무시하지 말라구요 남녀 남녀 공 평등 몰라? 아이씨 왜 죽어 왜 춤추는거 같지? 춤추는거 같지? 팬&3 아이씨 어지씨 이거 꼭 스트리트 파이터 그거 같네 캔 그거 캔하고 류 구르기 그거랑 비슷하잖아 오호 야 이거 왕이다 왕 아 얜 너무 센데? 아이씨 아 건방진국 아이씨 머머리 아저씨 아이씨 머머리 아저씨 게임방님 어서 쇽쇽쇽쇽 주예수님이 방향을 따라 기술이 달라진 아 아 진짜네 네 어 버튼 감사합니다 어휴 어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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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엔딩까지 가다? 아 그래요? 청량 청량 청량킥 잘하라 이거죠 청량 When 청량킥 네.. 뭐요? KHO 카드요 군대에서 이거.. 이거 당하면 진짜 짜증나는데 요즘엔.. 이것도 안하끼.. 안하겠죠, 옛날에 이거 많이 했는데... 저는 이걸 안했어요 고찬들이 그렇게 많이 accessible 오오 좋아아 컴온 컴온 이리 와이씨 어 뭐야 한방이였어 어우씨 괜히 고생했네 하하 네오제로님이 잠시만요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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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제로님이 점수 외처럼 키우 키우 흫 흫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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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제로님이 본래 점수가 덜이 높았었나 키우 키우 흐흐흫 그러게요 저도 이거 처음 처음 겪는 게임이라 하하 하하 주예수님이 잡고 아래로 조정간 누르고 빗을 쓰면 눌레방아 로렛님이 질착과 업도 부탁드려 주예수님이 흔들면 집어던지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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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면 집어던지? 이렇게? 흔들려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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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제로님이 점수 오류 났다 히에에 히에에 히에그로 흐읍 캠 이오라이 도무서 브루스 하프님이 갑자기 스쳤네요 시노타르님이 정수 유도 가라데 유도 아니에요? 유도? 이거 유도에요? 유도? 가라데 아니라 유도죠 유도 제오제로님이 가라테카 다른 무술하고도 싸우는거 아니야? 와이씨 어디씨 생긴건 몽키같아가지고 몽키 몽키 매직 몽키 매직 생긴거는 몽키 매직이 아니 그 게임 캐릭터라지만 생긴거 왜저럽니까 저거 예전에는 펜트 펜트 엇 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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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님이 도장파 깨며 잠시씨 아하 이것도 뭐 2회차 3회차 아니 돼요? 네오제로님이 치트의 냄새가 디귿디귿 냄새가 아니라 이미 진합니다 진해 이미 에스프레소에요 에스프레소 냄새가 아니라 이제 원액이에요 원액 아 계속 돌아요? 이건 무한 무한 반복 게임인가 보네 무한 반복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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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님이 그냥 이판 깨면 끝이요 아 오케이 예 내가 왕이구나 한마디로 그죠 여러가지 기술을 해야지 여러가지 기술을 해야지 여러가지 기술을 해야지 나랑은 좀 싸워봐야겠다 으와씨 으와 듀om 모두 잘 이게 가dles 길 길 길 길 길 길 길 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